이제 우리나라와 함께 힘차게 떠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는 외치겠습니다. 오라 남으로 가자 북으로 모두가 하나 되는 그날 남북이 하나가 되는 그날 바로 이 4월이 그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모두 손이 손을 잡고 경의선을 타고 힘차게 경의선을 타고 출발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어깨 어깨를 걸고 달려가 보겠습니다. 갈 거야 모두 함께 경의선 타고 출발합니다. 자! 올 거야 모두 함께 경의선 타고 보고 싶은 내 형들 온 세상 사람들 간절하세요! 오로가는 경의선 사랑을 띄고 오로가는 경의선 평화가 넘쳐 많은 백년 부른남의 장벽을 겪고 평화가 넘쳐 평화가 넘쳐 평화가 넘쳐 고いう사람이 investig사ях 우리 함께 만나요 남궁부기 선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moim jun이 동일의 함성 하나 둘 셋 네! 가자! 갑니다. 어깨어깨를 긁어 주말! 오버가는 겸은 선 사랑을 피고 오버가는 겸은 선 평화가 거쳐 반백년 국가의 장변을 걷고 독일의 새달을 연애 섬에서 만나요 겸은 선 기차 타고 평양에서 만나요 겸은 선 타고 아하 겸은 선 독일의 철길 따라 우리 함께 만나요 국가에서 만나요 겸은 선 기차 타고 언덕에서 만나요 겸은 선 타고 아 겸은 선 독일의 철길 따라 우리 함께 만나요 서울에서 만나요 겸은 선 기차 타고 평양에서 만나요 겸은 선 타고 아하 겸은 선 독일의 철길 따라 우리 함께 만나요 촛불로 함께 만나요 겸은 선 기차 타고 그리고 화해의 협력을 위한 국민 한마당 촛불 봄을 부리다 이제 우리의 마음속의 봄은 통일은 왔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